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대형 일단 어린이들 하세요 우리 대형이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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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아닌 BTS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내가 되려 한 적이 없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좌절이나 혹은 후회나 저를 욕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진 않아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중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목 상태 너무 안 좋으면 좀 같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안 들어가 있어. 페이크럭 때 등이 제일 많이 나갔어. 이거 하는 걸 보면 눈이 나갈 것 같아. 메들리에서도 목말리 그려구니가 안 떨어졌어. 또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처음에. Ungerrt 너무 힘들었다. 내가 원래... 너 테이프 앞뒤로 다 바를 거예요? 네. 가슴도 하고... 제 생각에도 지금 발라야지 마이크를 할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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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, 나 먹었다. 아, 진짜. 이거 괜찮다, 마이크를 할 거예요. 정말 나쁘지. 휴... 아... 아, 너무... 아... 뭘 보면서 열이 없거든. 와, 진짜 힘들겠다. 상소 night 에이. 윽, 네, 네. 아, 으어. 아, 네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, 아, 안 돼. 아, 안 돼. 네 저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살 수있어요 마음도있어요 저렇게 있어야돼 나와요 대단히 차가월이 에잇 내일은 페인 러브를 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 지민이 담았대요 좀 봐주세요 지민이 지민이 시리포트 한 번만 가주세요 페인 러드 빼야 되나? 세영이가 유룰라야 세영이가 아 이거 못됐어 스튜디오 보러 가세요 퐁퐁퐁퐁 퐁퐁퐁퐁퐁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퐁퐁퐁퐁퐁퍽퐁퐁퐁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